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이제 필기를 보시고 합격하셨으면 실기를 보시겠죠. 2차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대우락의 대기환경 강사 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필기를 합격을 하셔서 실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응시 서류까지, 관련 서류까지 제출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실기 여러분 준비를 하실 텐데요. 지금 2차 실기, 2020년부터 지금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작업형이 없어졌어요. 실험이 없어지고 그리고 대신에 필터평 시간이 늘어났죠. 그리고 문항수가 이제 2020년때 보니까는 대기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이건 기사, 산업기사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터평을 더 철저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문항수는 20문제고 시간을 3시간, 그 다음에 산업기사 2.5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를 보시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볼게요. 자 둘 다 100점 만점이에요. 기사랑 산업기사 그리고 20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근데 뭐가? 이제 시간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요.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실기, 유형별로 볼게요. 자 먼저 지금 2020년부터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을 살펴볼게요. 자 기사랑 산업기사가 원래는 이제 10문제에서 한 13문제 정도 나왔고요. 자 계산형, 서수령 비율을 보시면은 기사는 계산형이 조금 더 많고 산업기사는 서수령이 조금 더 많았어요. 자 그래서 요런 비중을 출제경영을 가졌는데 지금 2020년되면서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어디가 늘었냐 봤더니요. 산업기사의 서수령 비율 엄청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 기사에도 서수령 비율이 예전보다 계산형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에는요. 서수령 문제 비중이 증가한 거예요. 특히나 어디가 둘 다지만 산업기사의 출제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전에 공부하시던 분들도 계산형, 계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집중을 했죠. 물론 해야 됩니다. 계산형 나오면 틀리면은 안 돼요.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서수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또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과목별로 이제 작년 기준이에요. 2020년 기출 문제를 봤더니 역시 똑같이 연소공학, 방지기술 부분에서 거의 얼마 80%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 이제 연소공학과 방지기술 공부를 했죠. 근데 그 문제가 거의 그리고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주관식으로만 바뀌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여러분 꼭 다시 봐주셔야 돼요. 1차 내용이라도.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소공학 방지기술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1차 시험 내용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고요. 공정과 법규에서 한두 문제 혹은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세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정과 법규는 엄청 양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많을 때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여요? 기출문제 보고 잘 나오는 걸로 빈출문제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공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유형은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사 산업기사 전부 다 동일하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오지도 않은 문제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출제됐던 문제에 집중만 해도 우리 60점 점수 넘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얘는 그냥 내가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그냥 틀리고 대신에 정성껏 답안을 쓰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전략적으로 기존 문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에 이것만 다 풀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계산형 서술형 할 거 없이 기존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신유형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봤더니 계산형 서술형 복합적인 문제 혹은 설계하는 문제 나와요. 그래서 뭐 길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이거 설계했을 때 얘 길이 얼마 될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나오고 문제를 어떤 이제 운전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특히나 어디에 서술형에서 설계랑 문제 해결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신유형은 서술형에서 주로 나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 어떻게 될까 출제경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마 20문제씩 둘 다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유형별로도요. 기사는 거의 반반 나온다. 그리고 산업계산은 서술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신유형은 한두 문제. 그렇게 예상이 돼요. 똑같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기사는 계산형 반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계산형은 한 번 공부해둔 거 1차에서 여러분 공부해두신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서술형. 서술형이 지금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죠? 비중이 늘어났지만 늘어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서술형을 예전에는 빈출 문제를 30개 정도 뭐 20개 정도 봤다 그러면은요. 이제 30개에서 40개 정도로는 높여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를 가지고요? 기존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서술형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이 계산형 놓치지 않는다. 서술형은 비출문제 수량을 늘려서 더 범위를 늘려서 본다. 그 다음 기존 문제는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서술형 비중이 크죠. 그죠? 그래서 서술형 준비 철저하게 산업기사는 50개 정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최신 기출 우리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여러분 중요한 게 기사든 산업기사든 1차 필기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고대로 나옵니다. 주관식으로만 바뀌어서 그래서 여러분 1차 필기시험에서 우리 특히나 어디 방지기술 연속공학은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실기시험에서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잖아요. 주관식 시험에 우리 객관식에 좀 더 많이 접해봤으니까 낯선데 답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볼게요. 먼저 이제 계산형이에요. 계산형이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 나오고요. 여러분 풀이할 수 있는 공백이 주어지고 맨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정답을 적을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서 지금 1번 서브1, 서브2가 있으니까 정답도 서브1, 서브2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보시고 이 풀이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막 적으셔도 돼요. 솔직히 내가 계산한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답을 쓸 때 당연히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할지 채점 기준을 염두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채점자는요. 첫 번째 정답만 봐요. 계산 문제는. 정답이 맞으면 맞고 정답이 좀 비슷한데 뭔가 소수점이라던가 이런 약간의 점수가 좀 수량이 좀 다르다. 수치가 좀 다르다 그러면 풀이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확인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점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서브 문제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6점짜리다 그러면 3점, 3점 이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 1번 문제 정답이 틀렸으면요. 이 문제 서브1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정답 맞았는데 이제 풀이를 보면은 보통은 풀이가 맞아야 정답이 맞겠죠. 그래서 대부분 정답을 맞춰야 계산형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연소공항에서 특히나 가스량이라던가 아니면 공기량 계산할 때 소수점 자리 얼마까지 처리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나는 거 그거는 반영을 해줍니다.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만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잘 쓸 필요 없고 풀이는 어떻게? 순서대로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만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풀이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서는요. 보통 소수점 넷째, 다섯째 짜리까지. 예를 들어서 0.00051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0이 없는 숫자가 한 5, 6개는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대로 써주셔야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결과값을 적을 때만 이제 보통은요.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적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는 소수점 셋째 짜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짜리까지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요때도 또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 어? 값이 계산했더니 1.5 나오는데 그러면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1.5 0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1.5로 떨어지는 애 있잖아요. 이런 애는 그냥 1.5 적으시면 돼요. 근데 소수점이 안 떨어지는 애들 예를 들어서 1.5, 1, 3, 4, 5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애들은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그 다음에 그 전에 끊기는 애는 그냥 그대로 결과값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서수령 문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글을 쓰기는 하죠. 책을 만들 때나 이럴 때. 근데 그게 너무 힘든데 제일 힘들었던 게 대학 때 논술 시험 볼 때 그렇게 글을 많이 적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저랑 똑같이 이제 입문계가 아니고 이과 쪽 나오신 분들은 글을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서수령이. 차라리 계산이 쉽지. 그런 분들 특히나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물어보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논술처럼 자기의 주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냐를 아는 거죠. 그 채점을 하죠. 채점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 기사, 산업기사. 1년을 얼마나 볼까요? 한 1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러면 그 1만 명의 채점자들은 1만 명을 다 이렇게 일일이 봐요. 힘들겠죠. 그죠? 게다가 기분 나쁘면은 끝고 기분 좋으면은 동그라미 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죠. 그죠? 그래서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채점 기준이 뭐냐? 이게 제일 좋아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알보드에 관해서 이제 뭐 써봐라. 말 그대로는 반사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키워드가 반사율 들어갔으면은 부분 점수 1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흑채라든가 지구복사에너지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키워드 또 들어갔죠. 그러면은 부분 점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키워드가 포함이 되면은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를 어떻게 끼워 넣는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부분 점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썼어요. 썼는데 이게 옳지 않은가 안 맞는 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적으려고 할 수 있겠죠. 뭐 집진장치에 종류를 적으시오. 네 가지.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적고 관성력 적고 세정 적고 기억이 안 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필터 뭐 이렇게 적었다. 오답이겠죠. 하나가. 그러면은 네 개 중에 세 개는 맞는 거고 하나는 감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차라리 안 적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채점 기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요? 키워드, 키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외우기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만 내가 이 문제 보고 키워드 뭐 뭐 뭐 뭐 뭐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 서술형은요. 그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습 안 하면 여러분 실전에 가셔서도 글이 안 써져요. 그래서 익숙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단답형은요. 이건 말 그대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안기법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 외워주시면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떻게 답안 작성 연습 계산형과 그 다음에 서술형 나눠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걸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자 1차 합격서를 여러분 1차 시험 통과를 하실 때 마지막이 통과하려면요. 1차 합격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놓치면요. 아무리 2차 시험 보고 싶어도 1차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합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면제 기간이 있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작년에 필기시험 붙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기시험 안 봤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혹은 시험에 떨어졌던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올해 시험을 보고 싶은데 필기시험 안 봐도 됩니다. 면제가 돼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이 예전에 내가 합격했던 필기 합격 1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은요. 필기시험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약에 지났다 그러면 1차 필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 1, 2, 4회를 보죠. 그래서 1, 2, 4회에 맞춰서 원서 접수, 서류 제출, 실기시험 실기 합격자 발표까지 여러분 잘 챙겨 두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배우락에서는요. 역시 필기랑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이제 커리큘럼이 있어요. 똑같이 이론, 기출문제, 그리고 핵심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에 보면은 이제 우리 챕터마다 연습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시험에 나왔던 거 유형별로 다른 것만 싹싹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문제에 있는 것만 다 푸실 수 있어도 이제 특히나 계산형 여러분이 시험 실전에 가셔서도 똑같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1차 필기 내용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대기는 그래서 그 리마인드 하고 역시 문제 푸는 연습할 거예요. 문제 푸는 연습.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가서는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 답안 쓰는 연습하면서 또 실전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지분은요. 여러분 시험 들어갈 때 바로 전에 봐야 될 게 뭘까요? 공식과 단합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나오는 것만 활용하실 수 있게 모아놨습니다. 그걸로 합격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에서 실기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니까요. 꼭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